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왕국입니다. 피지크 정보를 공유합니다. 저녁 스피닝 수업 끝났습니다. 시합이 있는데 일은 쉴 수가 없으니까 수분 조절, 연분 조절, 음식 조절, 밴딩 로딩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일단 내일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제 신청했어요. 고민하다가 어제 목요일이었는데 내일 시합인데 이틀 전에 그냥 급하게 신청해서 일단 지금 컨디션 그대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녁 날입니다. 아침인데 오후부터 시작이라 제가 팀원 비킹이 이상 맞추는 바지로 왔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따요. 팀이 바지러 왔다가 저도 보드쇼 타나 오늘 파이드 입고 한번 시합 올라가서 한번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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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이거 우승하면 터키 항공권 보내준다고 해서 이틀 전에 신청해서 나왔는데 그래도 운 좋게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체 운동하러 갈 겁니다. 오늘 하체 루틴 도는 날이라서 가서 하체 운동하고 맛있는 것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